이 김은등갑의 기용과 역사를 보면 잘 공감이 안 돼요. 솔직히 공감이 안 되고 책 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지가 김은등갑을 공부할 때 꼭 이걸 봐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몰라도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여기에 나왔던 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원광 디지털대 교재와 여러 책을 참고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제작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남들이 다 정리해놓은 여러 선생님들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김은등갑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자부선인이 나와요. 자부선인이 뭔가라고 보면 이 가롱의 포박자. 이 포박자라는 책이 있는 건 아시죠? 포박자와 저자미상의 환단고기에 따르면 일찍이 신시시대 이 신시시대라는 것도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 선사시대를 말하겠죠. 우사, 비를 다스리는 복귀가 환역을 만들고 선인 발기리 후손 자부선생이 신명 득도와야 오형의 수리로 칠정 운천도를 저술함으로써 칠성역이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칠성층이죠. 한자로는 칠성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칠성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 이게 층자죠. 칠성역이 시작됐다고 한다. 포박자. 이 포박자에는 황제헌원. 헌원은 제가 중국사 선사시대 강의 때 나옵니다. 황제헌원이 동쪽으로 천구에 이르러 풍산을 지나 천구가 어딘지, 풍산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구에 이르러 풍산을 지나 자부선생을 뵙고 사망뇌문인을 받아서 이를 가지고 온갖 만가지 신을 불러부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김은등갑의 시작은 상고의 신시시대의 자부선인이라 하겠다. 그래서 김은등갑의 시작이 상고의 신시시대의 자부선이라고 했다. 우리가 신시시대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역사적인, 역사책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사망오제라든가 이렇게 중국 약간 신화에 속하는 그러한 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인 그런 시대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제헌원을 볼까요? 황제헌원을 보내게 되면 고금 도서 집성에 따르면 황제헌원이 탁록, 탁록이 치우천왕과 전쟁을 하던 것이죠. 전쟁을 할 때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동쪽에서 보면 치우천왕은 우리 동쪽,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조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황제헌원은 중앙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중국 쪽에 중국 황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치우천왕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 황제헌원이 치우천왕에게 영급 부패하다가 동쪽으로 가서 천구를 거치고 아까 나왔었죠. 천구를 거치고 풍산을 지나서 삼천국에 이르러, 지금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부선사를 뵙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동방은서, 동쪽에 숨겨져 있는 책인 칠의 제신지력을 또는 사망내문경 또는 녹도문을 쓴 천부경 칠정운정도를 전수받고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칠의 제신지력, 사망내문경, 녹도문으로 쓴 천부경 칠정운정도를 전수받고 돌아갔다. 이것이 기문의 효시인 자부비문이라고 한다. 여기 밑에는 제가 중국의 선사시대 역사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황제는 중국을 통일해 국가를 세운 최초의 군주이자 문자, 의복, 수레, 거울, 육식갑자 등 문물을 만들어서 중국 문명을 창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일, 우리 역사책에 보면 창일은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죠. 문자를 제작하고 용윤에게는 악기, 대요에게는 십간 십이 지지, 대요에게 부인 유저는 뭐죠? 누에 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놓은 역사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마천, 사마천은 사기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오제봉기에는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 성은 공손이오, 이름은 혼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효원원이라는 이름은 수레와 수레 끌체라는 뜻으로 그가 수레를 발명했다는 신화와 신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진암거죠. 진암거. 이게 치우천왕이 치우천왕과 전쟁에서 황제가 계속 지니까 이거를 발견해서 일정한 방향을 가르친다고 해서 안개 같은 걸로 쌓였을 때 그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게 진암거의 낙영의 어떤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제신농시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진암거라는 거고 진암차라고 됐는데 진암거라고 읽은 게 맞겠죠. 수레거자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 관련된 역사를 이야기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고금도서 집성에 따르면 황제헌은이 탁록에서 치우어 천왕과 전쟁을 할 때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동쪽, 동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쪽으로 가서 청구를 거치고 풍산을 지나 삼천궁에 이르러 자부선사를 뵙고 그의 제자가 되어 동방은서엔 칠해 제신지력, 사막내문경, 녹돈문호된 천부경, 칠정운천도를 전수받아서 돌아갔다. 이것이 김문의 이웃인 자비비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천현녀를 보겠습니다. 구천현녀. 당대에 이전이 쓴 신기재적태백음경. 신기재적태백음경이라고 하는 제9권에는 황제가 치우를 정벌하고 72번을 싸우고도 이기지 못하자 황제가 나의 잘못이 크다고 한탄하자 그때 오색구름 속에서 호련히 여섯 옥녀가 책을 갖고 내려와서 두 동자가 나와서 구천현녀 성명을 받으라 하이메 둥갑부경 세곤을 내려줘서 싸움에 이길 수 있었다는 글이 있다. 또 후한서 방술열전에서는 천문에 밟고 둥갑을 통여하면 능히 귀신을 부릴 수 있고 김문둔갑은 본시, 도가, 남궁, 파법, 파법문의 하나인데 구천현녀가 전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김문둔갑의 기원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내용으로 상고하기 어려우나 자부선인으로부터 시작되어 허는 황제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 정설이다. 아까 기원을 자부선인으로 봤죠. 그 다음에 황제의 허는약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제가 중국 선사시대 역사를 해놓은 거에 보면 염제 신농씨의 후손인 후토의 자손인 과보족도 치유의 부탁으로 전쟁에 참가해서 한때 황제를 위협했으나 이때 사람의 머리에 새 모습을 한 현녀라는 부인이 나타나 병법을 가르쳐 주었고 고노산에서 나온 붉은 구리를 통해 부에서 보금을 만들어서 치유편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런 약간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김문 역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풍우를 볼게요. 풍우 황제의 신화 풍우가 진암자 또는 진암거를 발명해서 뿌연 상황을 타개했다. 허는 황제가 전수받은 자비 부문을 풍우에게 명하여 다시 문자로 완성하게 한 것이 중국 김문 둥갑의 시작으로 본다. 풍우는 병법 13평과 고허법 12권을 지었고 둥갑 1080국을 처음으로 정립하였다. 두 번째 강태공. 강태공 우리 잘 알죠. 낚시 강태공. 나이가 아주 많이들. 70이 다 돼서 배수를 얻었던가요. 굉장히 나이 늦게 얻었죠. 자 주무왕의 군사가 되어서 은나라를 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주나라 때 이루어서는 태공이 은부경의 주를 지어서 자부사망의 뜻을 조술하였으며 병법을 알아 기문을 선포하여 72활국으로 세우고 군사가 되어 주무왕이 상을 칠 수 있도록 도왔다. 상. 은나라 다음에 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때 강태공도 김문 둥갑에 나온다. 그 다음에 장량. 장령도 들어봤죠. 장량 보면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의 개국공신이다. 김문 18국. 동지 이후의 12절기를 양 9국으로 하고 하지 이후의 12절기를 음 9국으로 하여 1년을 18국으로 정립한 것이다. 양둥과 은둔의 개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일어난 시기에 장량이 황석공으로부터 삼략을 전수받아 김문 18국을 정하했다. 이것은 동지 이후의 12절기를 양 9국으로 하고 하지 이후의 12절기를 음 9국으로 하여 1년을 18국으로 정립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둥과 은둔의 개념이 되었다. 장량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의 개국공신이다. 이름 정도밖에 기억이 안 들어죠. 여기 보면 양 9국이 어떻고 음 9국이 어떻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정확히 뭐를 말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유명하죠. 삼국제에 나오니까. 삼국제에 제갈공명이 나오는데 김은둥갑대전. 삼국시대에 와서 제갈공명이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병법에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갈공명의 김은둥갑대전이라는 책이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 밖의 이순풍, 원천강, 악비, 유배곤. 유배곤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유배곤 등이 김은을 활용한 인물을 알려져 있다. 당태종 때 이정이 김은둥갑을 병법과 정치에 활용하여 당나라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김은둥갑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금서로 정해지게 됐다. 명나라의 계획공신 유배곤이 둔갑기문에 정통했고 금함기문 둔갑 비급전서를 저수라 했으며 송대 조보의 연파조수가를 구애하였는데 구애라는 말이 구절구자에 풀렛자니까 구절마다 풀었다니까 아마 주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문의 주요문원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 보면 책이 나오죠. 글쎄 이런 책을 볼 날이 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책 이름만 보고 가죠. 유배곤의 금함기문 둔갑 비급전서 조보의 연파조수가 수지중의 오자서 둔갑문 신도방 둔갑경 갈비사문 둔갑 당나라 때 이정 아까는 또 이정이라고 됐었죠. 이정 아마 이정이 맞을거에요. 이정 둔갑 만인결 호건의 둔갑경 원문정의 맘겁기정 그런데 이게 또 한자로 말하면 청자도 맞을게 지금 이게 청자가 이 말글청자잖아요. 말글청자. 그러니까 이청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는 또 이정이라고 됐는데 이청으로 그냥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한자 음대로 하면 송나라 인종 때 사천정 양유동 양유동의 둔갑옥한부응경 둔갑옥한부응경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둔갑옥한부응경 명나라 정도생의 둔갑연희 청나라 때 협기변방서 그다음에 사고전서 등이 있다. 사고전서는 여러 책들을 모아둔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중국제고전을 할 때 이 사고전서에 들어가면 원문이 검색이 됩니다. 특히 주원장을 도와서 주원장은 명나라 아닌가요? 명나라를 도와서 명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유배곤이 둔갑기문에 정통했다. 그리고 6위는 연파조수가 여기는 또 연파적 이거죠. 전파적 이게 지금 연파적 조수가 이게 말 좀 이상한데 한번 볼까요? 이게 연파적 고칠깽 다시경자인가요? 고칠깽 노래가자 연파적 갱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파조수가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이 책을 책이나 교재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고 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름하고 한자하고 좀 틀리다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책들이 중국에 있어서 김은의 중요한 책들이다. 한 번씩만 책의 이름을 듣고 지나가면 되겠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김은 등갑 원서 최근에 쓴 책 잘 정리되는 책을 한 번 강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김은 역사를 볼까요? 자 주요임을 보면 일설에 의하면 상고의 신실시대의 자부선인은 우리나라 배달국의 선인인 자부선생이라 하여 김은의 시조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황제헌언도 동쪽으로 와 자부선인을 만났다고 하고 아까 이순풍 나왔었죠. 원천각 나왔었죠. 그래서 만법귀종 모든 법은 모든 위치는 귀종 마루종자죠. 마루로 돌아간다. 권사에 자부 비문 동방은서 아까 동방은서도 있었죠. 이러한 규절이 있는 것으로 봐 동방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부선사에게 자부 비문을 준수받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은 등갑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관한 정확히 고증할 만한 문헌기녹은 전해지지 않는다. 자 을파소. 을파소도 한 번씩 들어봤죠. 이름을. 을파소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사. 을파소 선사가 천국기문 좌우총방을 창시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아 그 이전에도 기문의 분파가 있어서 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국천왕 하면 백제가 와서 전사한 왕인가요? 국사책에 고국천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 17살 때 배운 내용이라서 거의 40년 전이라서 아무튼 그런 고국천왕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연계소문도 김은 등갑을 사용했다. 김은 등갑. 연계소문전. 제가 연계소문전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건 학력고사 끝나고 월탐 박종화 선생님의 연계소문전 책 8권짜리를 거의 날밤새워서 8권을 한꺼번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연계소문전 그때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연계소문이 김은 등갑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 이수진 장군도 그러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점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을 쳤기 때문에 100점 100승 한 게 아닌가 싸움에 힘든 날은 패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기 602년에 고구려 승려인 관룩이 백제를 거쳐 외로 건너갔는데 역서와 천문지리서를 비롯하여 둔갑방술에 관한 서적을 전하여 일본의 아스카. 아스카는 뭐예요?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문명을 이칭할 때 아스카라고 하죠. 아스카 문명을 꽃피우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뤄버릴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상국시대는 천문과 역법을 바탕으로 김은 등갑이 정치와 사회의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사글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지식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하늘의 뜻을 읽는다. 이런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자지우지했죠. 개입을 했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함. 김함도 많이 들어봤죠. 김함은 둔갑입성법. 통일신라 때 사천박사를 지낸 김함은 김유신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둔갑입성법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팔진병법을 가르쳐 국방력을 강화했고 국방력. 이 사람이 김유신의 증손이라는 것을 보아 김유신의 가문에도 김은혜맥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설수진은 육무진법에 돼서 남할여초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시대 초에는 옥룡자 이런 사람이 또 있나봐요. 김은지리를 김은지리에 달사했고 고려조의 강감차는 김은등갑의 호풍환우 축치법 역기법을 써서 그거를 한 수십만 대파를 대파했다고 전한다. 지금 뭐죠? 기주대 고구려 강감천 지금 드라마가 하고 있죠. 제가 관련해가지고 쓴 게 있는데 강의 고려사 잠깐 한 게 있는데 이 강감찬에 가서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강감찬도 김은등갑. 그런데 우리가 3대 대첩 있죠. 살수대첩, 살수대첩, 울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기지대첩 그다음에 이순신 노량진 대첩인가요? 이게 아마 3대 대첩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강감찬 장군이 아닌 걸로 나오더라고요. 사극을 보니까 원래 문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란의 2차, 3차 그때인가요? 왔을 때 기주에서 수공으로 말 껍질로 물을 가다뒀다가 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전해져 있죠. 기주대첩. 어쨌든 이 김은등갑의 호풍환우. 호풍환우. 호풍환우가 뭘까요? 바람을 불러들이고 비를 바꾸는 그런 건가요? 축지법. 역기법을 써서 거란군 수십만을 대파했다고 전해진다.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죠. 조선을 설계하신 분. 조선의 교육공신 정도전은 상명태일제산법과 팔진36번 도보를 남겼는데 책 이름도 다 어렵습니다. 상명태일제산법, 팔진36번 도보 를 남겼는데 이 조설들은 김은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학문의 정점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그래서 앞에 보면 김은을 모르는 사람과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어떤 분야에 정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역이니 이런 김은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대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그런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정도전도 나중에 방원에게 의해서 제거되지만 조선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조선을 설계하신 분. 드라마도 나왔었죠. 이율곡 박설천, 기로사. 조선시대 학자인 이율곡 박설천, 기로사. 이율곡은 알겠는데 박설천, 특히 기로사 이런 분 들어봤나요? 이런 분들이 김은을 사용했다고 전해준다. 담정학은 누구냐면 그 뭐죠? 토정 비결 그거죠. 담정학은 가문의 별칭 특히 화담, 석영덕. 석영과 토정 이지함이 김은에 능통화했다고 하며 화담과 토정 두 사람의 김은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김은학을 담정. 화담의 담자와 토정의 정자를 합쳐서 담정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담 석영덕 선생님이 그건가요? 황진이와 관련된 황진이가 화담 석영덕 선생님을 유혹해 보려고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나온 석영덕 그분인 것 같아요. 밑에 나오네요. 석영덕. 석영덕은 일가팔문 부법의 시조로 대우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가팔문을 화기팔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변 이야기는 틀려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현대기문 보겠습니다. 현대기문 쓴 것으로 서문에서 황인징걸의 비법이 석영덕과 이잠함을 거쳐 그의 설상 박설천에 이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1923년 증보 홍현징결이 나오는 등 일제시대도 김은등감의 연구가 개섭되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하면 좋겠네요. 이장훈의 홍현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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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김우재의 홍현징결정예 그 다음에 신병삼의 김은등감 전서 76년, 73년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기목, 이을로, 유래웅 최근에 이을로 선생님 책도 제가 구입은 했어요. 강의를 위해서 이기목, 유래웅, 이른문도 등이 김은을 이용한 상담과 저술활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나중에 김은등감을 정말 딱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바이블이 될 만한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주요 문헌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나왔던 건데 한번 또 볼까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책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양감문제 때 악부시집 악부시집에 삼문은등감이라는 용어와 진서 무제기에 둔갑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 남북조 시대에 김은등감이 성행한 걸로 본다. 위진 남북조 있죠? 조선시대에 수나라 당나라담인가요? 가물가물합니다. 수서경적지 수서경적지에 남북조 시대 때 신도방 둔갑경 그 다음에 둔갑 삼위상경 둔갑경 둔갑입성법 양둔갑용국법 둔갑록 삼원구궁 둔갑 등 이곤등 13종의 서적이 열거됐다. 당대 이정에 여기 또 2정으로 되어있죠. 이정 또는 2청 둔갑 만일결 둔갑천인 만일결 등이 있다. 혹은의 둔갑경 이전의 천일 둔갑경 이거 어떻게 해요?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송대 인종은 사천정 양유독으로 하여금 삼식인 경우 태을복 경우 태을복은경 경우 유김신정경 경우 둔갑부은경 을 쓰도록 하고 친히 어서하였다. 그 다음에 원대 그 밖의 양유동의 둔갑 옥한 부은경 송대 태용대 제상인 조보의 연파조수가 이건 연파조수가가 맞네 이것도 아마 낙시조 이게 낙시조인가요? 한번 볼까요? 맞네요. 낙시조자의 늙은수자의 노래가자 이건 또 맞네요. 아까는 연파적 연파적 뭐였죠? 한자가 좀 다르게 읽어졌죠? 원대에는 유병충의 기문비유규가 정해진다. 명대에는 개국공신 유배고는 기문둔갑 천지서 2권, 양택둔갑 1권, 기문둔갑 비급전서 등의 조서를 남겼다. 이외에 정도생의 둔갑연이 사고니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고 왕수인의 기문진전, 도진인 둔갑신서, 명대의 병법가였던 모원이가 편집한 무비지, 기문혈남 등이 있다. 청대 강의제는 고금 도서집성을 편숙해하였는데 그 가운데 예술전의 기문둔갑, 둔갑천임, 경우둔갑 부응경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기문둔갑 관련 서적으로는 전대은의 십가재양실록, 고원 17, 기문둔갑주의, 감림시의 기문일득, 성맹서의 기문법규, 나세효의 기문천비전편 천자가 뭐죠? 천명하다. 밝힐 천자죠. 기문을 밝혀서 비법을 앞에 편다. 이 말인가요? 어쨌든 한자로만 해서 보면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책들이 있대요. 정말 하나도 1% 머리에 안 남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익숙해지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서적에 보면 우리나라의 서적은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중국 기문과 관련된 서적은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의 기문과 관련된 서적은 매우 적다. 중국 서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적으로 해야 되겠죠? 앞에 중국 서적이니까 우리나라 서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적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서적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문서로는 홍연진결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홍연진결, 정결, 진결, 정결, 설강국, 비결과 술세석과는 현무발서, 기문둔갑, 장신법, 신통력, 도술, 찬서. 이 책 이름이 좀 쏙쏙하죠? 신통력, 도술, 찬서니까. 기문둔갑의 변천과정을 보면 이것도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도생의 둔갑연후에서는 기문둔갑의 국수연변은 4단계로 되어 있다고 한다. 황제의 4,320국. 황제가 기문둔갑을 창시할 때는 4,320국이었다. 방법은 1세를 8개에 의하여 8절로 나누고 1절은 3기가 있고 1세는 대체로 24기며 매개에는 천인지 산무가 있으니 1세는 72구가 있다. 1우는 5일이고 1세는 361이며 1일은 12시니 1세는 4,320가 된다. 1시는 1국이니 361, 곱하기 12시는 4,320국이 된다. 이거는 계속해 곱해 보면 돼요. 곱해 보면. 1세, 2세자가 2세자일까요? 1세는 뭐냐면 8개에 의해서 8절이래요. 8절. 1절에는 3기가 있고. 그건 뭐죠? 24입니다. 여기까지는 24. 3기가 있고 1세는 대체로 24기며. 3기, 24기. 매개에는 천인지 산무가 있대요. 산무. 360일이 되죠. 360 후가 되죠. 1세는 5일이고, 1세는 5일이고, 그럼 360일이 되는 거죠. 360일. 1세는 360일이고. 1일은 12시간이니까. 자축이며 진사음이로 12시간이니까. 12시 하면은 360곱하기 12시 하면은 얼마인가요? 360곱하기 12 하면은 4,320이에요. 4,320이 20시. 그래서 이 국이 4,320국이 나온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황제의 4,320국에다가. 그 다음에 풍우의 1,080국. 풍우는 4,320국을 1,080국으로 줄였다. 더 경우수를 줄여 놓은 거죠. 동지부터 양이 생겨서 감간, 진손, 사학계에서 12수를 통계하니 합계 36을 나누면 540국이 양둔이고. 하지에서 음이 생겨 리건, 태건, 사학계에서 일으켜 12구를 통계하니 합계 36을 나누면 54국이 음둔이므로 음양둔 모두 합치면 1,080국이 된다. 이것을 4,5를 섭하여 60국 전국을 보니 4개, 1,080국은 곧 4,320국이 된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 540국이 나오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풍우의 1,080국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강태공이 72국. 주대 강태공이 기문등갑을 배포할 때, 배치할 때 8개를 8절로 나누고 매절을 3기로 나누고 매기는 3으로 나누어서 76가 되므로 72활국을 세웠다. 매국은 60국이므로 4,320국이 된다. 계산을 한번 나오나 이거는요. 24, 72, 72 곱하기 60 하면 6,22, 6,7,4,2, 4,3,220 나오네요. 4,3,220. 그 다음에 장랑의 18국. 한대의 장랑은 동지 12기를 36으로 나누고 4,5를 취하여 양둔 9국이 되고 하지 12기를 36으로 나누고 4,5를 취하여 음둔 9국이 되는데 음량둔 모두 합쳐서 18국이 되었다. 이것도 나중에 이해될 지목이지만 지금은 잘 이해한대요. 기문등갑의 분류. 기문등갑은 홍기와 영기로 구분한다. 제가 공부할 때 이것만 기억나요. 홍기, 영기. 그런데 이런 구분은 편의에 따른 구분일 뿐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해서 쓴다. 그래서 원래 김문국은 홍국과 영국을 합친 홍영국을 이용하는 학문이다. 음향으로 볼 때 음향으로 볼 때 홍은 이 홍은 음이고 음에 속하고 연은 양에 속한다. 이 홍영국으로 음향을 조화시키고 합치는데 목적이 있는 학문이 기문등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국이 체가 되고 영국이 용이 되고 의기, 유기삼기, 유기삼기, 팔개, 팔개 일가팔문, 시가팔문 영국이 시가팔문 홍국이 일가팔문 그 다음에 천봉구성, 태울구성 팔장팔장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홍기를 먼저 볼까요? 홍기는 홍국수를 위주로 모든 일을 판단한다. 홍국수 위주 홍기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한다. 홍기가 우리나라의 홍기는 홍국수 유기삼기 아까 읽었죠. 홍국수 유기삼기 그 다음에 시가팔문 대신에 일가팔문 일가팔문 또는 화기팔문과 사신을 쓰고 태울구성은 쓰지 않는 특징이 있다. 태울구성은 밑에 있죠. 연기에 시가팔문 태울구성은 연기에 속해요. 또한 홍기는 병술, 점술, 지리뿐만 아니라 인사 명리를 보는 데까지 이용이 된다. 이렇게 이유로 선생님께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기는 중국의 기문을 가리키는데 팔문으로 일가팔문 대신에 시가팔문 를 쓸 뿐만 아니라 태울구성을 쓴다는 점에서 홍기와 구별된다. 특히 중국의 연기는 병술과 점술에 많이 활용된다. 이처럼 홍기와 연기는 다른 점이 있으나 이것을 완벽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각 장점을 살려서 혼용하고 있는 것이 현지의 실정이다. 홍기상의 가장 큰 특징은 홍국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사의 해단에 홍국수가 포국되어 연기보다 폭넓은 활용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겠고 이는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기문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입문이라고 입문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알뜻 모르뜻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문을 공부를 하고 다시 보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순서상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름 명칭이라도 익숙해지자는 뜻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고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된 목적은 아니니까 다음에 보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